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 하지만 저희가 정치 뉴스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정면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하더라고. 내일도 비가 온다죠, 내일은. 내일 비 소식 좀 있다고 하는데 안 추워서 진짜 다행이에요. 수능, 물론 그렇죠. 끝나고 비 오면 또 그런데 이게 내일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일 이거 마음 풀어져서 또 너무 막 해방감이 젖어들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그런 점 꼭 부모님들도 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수험생들이 수능 끝나고 제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뭐예요? 1위가 뭐게요? 뭐예요? 게임이요? 알바래요. 여기 많은 직장인들이 탄식을. 자본주의적 사고에 아주 충실하신 수험생이 많네. 많이 일하게 될 텐데 또 알바가 제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알바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바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이 알바 얘기 나오니까 참고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알바의 기원이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입니다. 이게 파티타임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우리는 옛날에 아르바이트하다가 요새 알바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바이또라고 그러거든요. 아르바이트에서 바이또, 트 발음이 없거든요. 바이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왜 우리하고 일본만 독일어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지 아주 궁금은 합니다. 어쨌든 알바, 생산이 있고 좋습니다. 공진도 끝나고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선생님 친구들. 그거 아주 좋아요. 살딩입니다. 자, 먼저 이제 트럼프 내각 얘기부터 해보죠. 외교안보 투톱, 대중 강경 문제들이 지금 이게 내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으로 내정이 됐는데 사실 두 사람 다 대중 강경론자들인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기조는 대중 압박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루 비오 왈츠 둘 다 정말 공화당의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고 루 비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 후보로도 고려가 됐을 만큼 대표적인 트럼프 당선인 측근입니다. 그리고 루 비오 의원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이나 기술 규제 완화, 관세 인상 이런 걸 주장해서 중국 정부 제재를 받기도 했고요. 왈츠 의원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주도했고 2017년에 북미 긴장 고조가 됐을 때 북한에 대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국방 장관이 말해요. 팍스 뉴스 진행자가 발탁이 됐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깜짝 지명으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육군 소령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석을 했고 사실은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라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주한미군 철수위기가 지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 인적 구성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 논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건 주한민국 강화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한테 내각 인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좀 있는 측근 인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차기 백악관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수지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일론 머스크, 하머드 러트닉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겸 연설 담당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인데 지금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낙점이 됐죠. 그러고 나서 발표 직후에 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의 연방기관은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미국이 파산하거나 이런 글도 올리면서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의지는 대단한데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미국 대선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약세를 면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난 여름 8월에 블랙먼데이라고 우리 증시가 엄청 떨어졌던 날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날 이후로 최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먼데이 때 형성이 됐던 종가 기준의 연저점 오늘 다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2.64% 하락하면서 2417.08포인트 연저점 갈아치웠고요. 코스탕 역시도 3% 가까이 빠지면서 689.65포인트 700선을 내려서면서 연저점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블랙먼데이 이후로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밑돌았고 삼성전자도 지금 5만 600원의 장을 마치면서 이러다 4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우리 증시가 좀 우려감에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 내세우면서 무역 분쟁 인플루에이션이 또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자 우리가 또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의 수출을 더욱더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미국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400원 돌파한 거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 맞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미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년 만에 1,400원 넘어섰고 오늘은 개장 직후에 1,410원을 또 넘겼습니다. 방송 직전에 보니까 지금은 1,400원 겨우 넘긴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 10년물 국제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지금 4.4% 선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이 수능입니다. 그죠? 네. 수능 때 잠 잘 잤어요? 저는 거의 못 자고 시험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긴장돼서. 배짱이 좀 있으면 잠을 잘 잘 텐데 배짱이 좀 이게 저도 전 뭐 수능 세대는 아니지만 수능 세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군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생활에 정신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수능인데 정말 내일 모두 시험들 잘 대박나시길 바라겠고 0533님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항상 방송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꿈이 생겼는데 성적이 될지 안 될지 내일 수능 끝나고 김영민 아나운서님 목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또 다 챙겨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에는 대박 날 거예요. 학교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내일 수능 모두 정말 대박 나야 될 텐데 말이에요. 지금 수능 전날 저녁이라서 우리 수험생 친구들 긴장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오늘 예비 소집이 있었고 학생들이 예비 소집일에 참석을 해서 수험표 수령하고 각종 안내사항 전달받았을 겁니다. 그간에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후회 없이 차분하게 시험치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험표 그리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을 해야 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절대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3살 되신 할머니가 수능에 도전한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 응시자 중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탈북민 중에서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고 소년수들도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사연 중에 또 만학도들의 수능 사연이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학교인 서울 일성여고에는 지금 벌써부터 막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만학도 고3 선배들을 위해서 1, 2학년 후배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학도 107명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데 이 중에 최고령 응시자가 83살의 임태수 할머니입니다.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다라는 걸 또 임태수 할머니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꼈고 수능 무사히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할머니한테 배울 수 있는 것, 꿈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을 늙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때도 예전에 예비고사, 학력고사 이런 때에서 이색 의원이 많았는데 요새도 그런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수험 시험장 앞에 막 응원단들 오잖아요.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특별한 응원들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전북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한 2주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이 교실에서 운동장을 내려보았을 때 운동장 잔디가 수능 대박이라는 모양대로 깎여 있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에너지를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산 수영구 동여고 교문 앞에는 그 바로 앞에 위치한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직접 꾸미고 만든 응원문구를 만들어서 학교 앞에도 부착을 했더라고요. 직접 만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좀 재미있는 응원인데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응원 현수막 내걸렸습니다. 이름부터가 사실 범상치 않잖아요. 이 부산 북구 거리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응원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기사가 좀 재미있는 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재수 의원의 한자는 실을 재와 빼어날 수로 수능의 재수와는 다른 한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내일 달망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